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군장병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3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행 중 한 명이라도 군인이 있으면 전원 다 군장병의 가격을 받는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군인 할인은 들어봤어도 군인 할증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식당주인은 군인이면 체격 좋은 남성인데 그런 사람들은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도 손해는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여주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가게 근방에는 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양평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도시로 꼽히죠. 그런 만큼 여주지역은 평소에 군부대의 대민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당장 체급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차량 화재 초기 진화 및 도로 통제를 지나가던 군인들이 했고 여주시의 방영활동도 군부대에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대민지원의 필수코스인 폭우와 폭설은 당연히 매년 지원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군인 장병들은 3천원을 더 내야 되냐. 나라 지키는 아들같은 장병들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너무 양아치스럽다.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네. 어이가 없다 진짜. 논산 입수하기 전 어머니가 사주신 돼지갈비가 생각난다. 가스버너에 구워먹는 갈비였는데 서울에서 먹는 숯불갈비보다 훨씬 비쌌다라고 하시면서 대체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글쓴이의 사연과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탕, 3탕, 4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